언니 여자가 된 것 같아 너무 재미있어요 자꾸 아까 대사 할 때 썼던 말투가 버릇이 된 것 같아 근데 너도 대화 좀 해봐 넌 원래 그러잖아 아 언니 너무 예쁘다 이 정도? 그 중에 그래도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? 선배가 다 여정했는데 신이를 뽑는다며 태민이? 태민이 어디 있어? 비수 형 태민이 지수 형? 지수 형의 연기 여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 같아? 엄청난 표현력 최고예요 왜 한국장으로는? 표정 연기가 정말 최고이신 것 같아요 그냥 가볼게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곧 갈아와 아 고마워 어 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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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난 대진여고 폭밥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 말아! 눈은 너무 높아서 남자들이 그만둬 이별지 왜? 시끄러워 태연아 태연아 너 봤구나 난 면도 안 산 거 같잖아 난 서서 볼일 보는 거 조용히 안 해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난 이 개진녀가 꽃밭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보낼 수가 있었어 너만 너무 이뻐서 남자들이 그만둬 이별지 이별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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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놀래봐 어 떨렸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놀랬잖아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인사 좀 짜게 앉아서 좀만 더 놀래보자 놀래보자 송아님 나오고 오케이 켜 태연아 너도 봤어? 난 면도 안 한 거 봤잖아 난 서서 볼일 보는 거 오 오케이 자 찌그러져 있는 거 리액션만 저기 이건 그냥 정말 믿고 잘 찌그러져 있어요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팀은 잘 실수할게요 조용히 안 하셨습니다 조용히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연계 지금 하 너도 같이 거기 좀 맞대라 셋이서 어 가만있어 맞대게 멋있어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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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어 한 번 푸션만 닦게 한 번 해봐 잠시리 어 연계해 연계 이거 수리고 됐어 얘들아 연계 연계